조금 배가 곱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들 같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가수님들 다 굉장하죠? 어디 가도 전부 가수님들 엔딩치는 가수예요. 이번에 나오는 우리 체리인 가수도 기상에서는 정말 속꿉는 가수입니다. 기상 아재미의 자극적부터 해가지고 눕길 한번 주세요. 방송부터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 체리인이고 우리 가수 체리인 눕길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봐줘요 오늘 정FO 오늘 정 cue는 나는 아직 괜찮아 내 마음은 너무 다시 뛰고 있어 세월은 달거리고 인생도 무섭이고 소주 한잔 같이 하실래요 마음이 이렇게 서로 정말 멋진 여자예요 눈을 한번 쳐보세요 인연도 사랑도 알고 이별과 아픔도 알아 날 바라봐요 손을 뵙고 눈빛이라면 주세요 술 한잔 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인의 노래 어린이 속 나는 아직 괜찮아 내 마음은 너무 다시 뛰고 있어 어린이 속 나는 아직 괜찮아 어린이 속 나는 아직 괜찮아 인생도 무섭이고 소주 한잔 같이 하실래요 안 기억해도 정말 멋진 여자예요 눈길 한번 쳐보세요 인연도 사랑도 알고 이별도 아픔도 알아 날 바라봐요 날 바라봐요 설레고 싶어 눈길 한번 주세요 술 안 자요 눈길 한번 주세요 술 안 자요 눈길 한번 주세요 술 안 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장에서 온 가수 최혜잼입니다 자 기장에서 기장에서 누가 인문하죠 교체 이어가씨가 인문하죠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기장에서 구원 가겠습니다 가만히 향해 주시고요 사랑 한곱이 매일 가득한 이곳 내 고향의 향기 사랑으로 기장이 put so much 안 맞고 서른 거만은 고생피자까지 매트 고구마가 사녀만 여보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순대불빛 찾아보세요 사랑해 이별의 꿈에 할메기도 울고 가는데 새벽뱅뱅 소리에 뜨거운 내 맘속 나만은 비참하시네 사랑해 여보세요 가상의 꿈이 가득하시네 내 꿈에 향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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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